자연에 다니면서 좋은 건 많이 드시는데 평소에는 어떤 식단으로 건강 챙기세요? 식단이 궁금하시군요. 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특히 짜게 먹거나 탄 음식을 먹는 것이 암 예방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? 저는 짜거나 탄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에요. 여러분도 위에 무리가 되는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좋겠고요. 몇몇 음식만을 집중 섭취하는 것보다는 채소, 과일, 고기, 해물 등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골고루 균형 있게 짜거나 타지 않은 식단 아셨죠?